공병호 TV의 공병호 손학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손학규는 여당 야당 야당 여당을 옮겨다닌 철세대 아니고 철철세죠. 그런 철철세의 정치인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는 처신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는 좌충우돌확장재정입니다.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규모는 확대되고 결국 내년에도 신규로 국채를 60조 찍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까지 합치면 130조 원을 국채를 찍습니다.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국채의 공급량 국채 물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동시에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가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국채 물량 시장에 쏟아지면서 현재 국채 3연물 금리 수익률은 1.0%에서 1.52%까지 급등하고 말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된다는 이야기는 주택 안보대출 금리 등과 같은 그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가계의 소비 여력에 직격탄을 미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정부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금리를 낮추고 또 한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우왕좌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의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정치인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로 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당장 일자리가 늘고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서로 서로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터지게 돼 있죠. 풍선효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경기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경기를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탈바꿈시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2년 6개월도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해서 쏟아내가지고 결국 경기를 완전히 냉각시키고 말았는데 경제의 이론에 좀 충실하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11월 10일 날 오당대표를 조청한 모임에서 문 대통령은 어김없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죠.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침탈,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 국민 일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관 김능환이 내린 일제강제징용사건 파기한송 판결과 이를 근거로 내린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관을 포함해서 13명이 전원합의처로 내린 신일철 주검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 확정 판결을 한국의 행정부가 지켜야 된다면 그렇다면 1965년 6월 22일 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널리 통용되는 사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법자재의 원칙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 사법부가 지키는 겁니다. 국가 내부에서 상권분립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제조약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때는 행정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국제조약을 파괴하거나 국제조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국 판결을 우월하게 여긴다면 자국 판결이 우월하게 내려서 그게 국제조약을 파괴하면 말로 해결하는데 안 되면 결국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자국 법원 판결을 앞세운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국민 다수의 뜻과 달리 문 대통령은 기어이 지소미아 파괴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느냐? 국민들은 정말 알고 싶어하죠. 8월 20일 날 지소미아 파괴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다음에 11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은 속 시원하게 왜 그렇게 강행하는지 이유를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소미아 파괴의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문 대통령의 고집을 보노라면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고 참담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8일 날 방영된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본 진식조 님입니다. 단지 해상교통사고고 부풀리고 부풀려 온 국민 머리를 돌게 했다. 안타깝지만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야 하거늘 정쟁의 도구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식조 님의 판단이고 진단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는 사고나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 번째는 사건 사고를 대함에 있어서 선진사회라면 그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저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고와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식조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할 수 있고 저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선택은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훌륭한 사회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봉병호TV의 초기 화면에서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상시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